이번 공연은 오늘과 그 다음에 내일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너무 뭔가... 이따 끝나고 빨리 놀 생각에... 죄송합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옆에 앉아서 들었는데 옆에 되게 가까이서 공연하는 사람 가까이서 앉아서 듣는다는 게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오히려 더 그... 물론 여러분들도 뭔가 오늘 분위기 너무 다들 좋아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지만 가사가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해지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불씨라는 곡이고요 음...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데 제주도에 갔었을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논 적이 있는데 그 종이를 한번 태웠는데 그 종이가 막 불씨가 돼서 날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친구들도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...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전에서 함께 하게 돼서 따뜻하네요 네 네 그냥 그 아이를 한 longe 고요하게 나를 태울 수 있다면 신비하게 너를 안을 수 있다면 바람아 나를 데려가줘 아주 먼 곳 네가 모르는 곳 바람아 나를 되돌려줘 여기 이곳 네가 아는 그곳 깊은 밤 어둠 속 피어난 불씨가 푸른 별이 되어 나가나 바람아 나를 데려다줘 아주 먼 곳 네가 모르는 곳 바람아 나를 데려다줘 여기 이곳 네가 아는 그곳 고요하게 나를 태울 수 있다면 고요하게 나를 태울 수 있다면 고요하게 나를 태울 수 있다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